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지난주 반다이 합의 사이트를 통해 25년 상반기 발매 예정인 신제품들의 정보가 대량 공개되었습니다. 건프라 신상 소식 외에도 신작 TV 애니메이션 마신 창조전 와타로 시리즈, 로봇 대전 오지 기체인 바이슬리터, 마크로스 세븐 슈트룸 포기할 2, 우주전함 야마토 공간전투 공격기 시리즈, 뭐 기타 등등 정보가 나온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랬듯이 오늘도 저는 일단 건프라 제품들을 작품별로 묶어서 살펴본 다음 건담 외의 제품들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주세기부터 봅시다. 2025년 3월 제타 건담과 더블 제타 등장 기체인 사이코 건담 마크2가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등급으로 발매됩니다. 24년 3월 이미 발매가 확정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품의 상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설정상 매우 거대한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체의 유일한 건프라였던 구판 제품은 3백분의 1이라는 작은 스케일로만 발매되어 있었기 때문에 144분의 1 스케일로는 처음 발매되는 물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이그레이드 임에도 전장 27cm라는 거대한 크기로 발매되고 가격은 세후 11,000엔이라고 합니다. 개발 계통이 이어져 있는 사이코 건담은 2004년에 5,500엔으로 발매되었으니까 20년 사이 올라간 물가가 체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건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 후반부에 로자미아 바담이 타고 나왔던 게 첫 등장이었던 기체인데 이 시점에 이 기체는 가변 기능이 완성되지 않아서 모빌 포트리스로 변형이 불가능한 등 기술적으로 완성된 기체가 아니었는데요. 이후 더블 제타 시점, 네오지온이 이걸 회수해서 풀2가 타고 나왔을 때는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형 기능도 멀쩡했고 리플렉터 비트의 개수도 4개에서 10개로 늘어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성원 프라인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 마크2 제품은 제타 건담 마크를 달고 나오지만 구성품은 더블 제타 건담에 등장했던 완성된 버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 포트리스로의 변형이 가능하고 리플렉터 비트도 10개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일단은 이게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제품이긴 한데 프로포션을 포함한 조형도 꽤 잘 나온 듯하고 색 분할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었으며 무엇보다 구성품이 풍성한 것이 무척 호감인데요. 일단 클리어 컬러에 액션 베이스 5가 들어있어서 기체를 공중에 띄워서 전시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웨폰 디스플레이 베이스가 들어있어서 리플렉터 비트 또한 활성화된 모습으로 전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노란색 클리어로 나온 빔 이펙트는 작은 것이 10개, 큰 것이 2개 들어있는데 손가락에 달린 빔 캐논과 팔 안쪽에 달린 대형 빔 캐논 발사 이펙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팔 부분을 유선사출하는 기믹 또한 리드선을 통해 재현하고 있고 추가로 특이하게도 파손된 머리 부품이 따로 들어있는데요. 더블 제타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이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해주어서 올드팬들이 좋아할 만한 멋진 구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준수해 보이고 구성품도 충실한데다가 이런 대형 제품들은 안 그래도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구입을 희망하시는 형제님들께서는 팔메일에 맞춰 오픈런을 각오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막2와 관련이 있는 제품을 살펴봅시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사이코건담 마크2의 파일럿이었던 풀2의 프라모델이 발매되는데 발매일은 25년 2월로 사이코건담 마크2보다 한 달 먼저 나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주세기 캐릭터가 이 시리즈로 발매되는 것은 처음인데요. 탑승했던 기체와 발매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이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파일럿 슈트를 입고 있고요. 그 외에 옵션 구성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아무것도 안 걸친 상태를 기본으로 헤드기어와 헬멧이 따로 들어있는데 헬멧의 경우는 바이저를 올릴지 내릴지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흉부 파츠의 경우는 슈트 안쪽에 옷의 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들어있고 손에 쥘 수 있는 피스톨도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얼굴 파츠는 총 3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홍보 이미지에 나온 이 얼굴 표정을 보면 눈에 붙이는 습식 데칼은 3가지보다 더 많은 종류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블젭타 시절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걸프라라는 게 워낙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올드팬이실지라도 이게 나오든 말든 뭐 크게 관심 없으실 분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걸프라도 구입하시는 올드팬 분들이시라면 무척이나 반가운 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나옴으로써 LP풀의 발매도 점쳐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주세기의 신제품은 여기까지고 이미 나와있는 제품들을 리패키징에서 발매하는 두 가지의 SD 세트 상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온공국 MS 세트로 SD 자쿠2, 샤아자쿠2, 그리고 고끄 아카이 족끄 세트의 합본 제품이 되겠습니다. 구성품 모두가 인기 있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나오면 뭐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정가 기준 따로따로 구입할 때에 비해서 가격이 천엔 가까이 올랐다는 점은 좀 의아합니다. 다음으로 0083 SD 세트 상품 또한 이미 발매되어 있던 제품들을 모아놓은 제품인데요. 이건 역시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모아놓은 구성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살 때에 비해 천엔가량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제품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놓고 별 이유 없이 가격을 올려 팔 생각으로 출시하는 제품이라면 팬들의 빈축을 사게 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담 시드 건프라드를 봅시다. 먼저 예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극장판 시드 프리덤 등장 기체 지고크의 상세 이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내부에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2식이 들어간다는 설정인 기체지만 하이그레이드급에선 무리일 거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전신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상체와 머리 부품을 안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건담의 상체는 정식 제품에 비해 간소화된 물건이라고 하는데 하이그레이드 코스믹이라 인피니트 저스티스 2식의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파손된 디테일이 들어간 뚜껑 부품을 따로 넣어줘서 내부의 건담 얼굴이 밖에서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보너스 옵션이 들어간 건 무척 좋지만 이 부품은 색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만들어주려면 도색 작업이 필요한 게 일단 좀 문제겠고 또 이걸 실제로 만들면 내부가 어두워서 건담의 얼굴이 얼마나 보일지도 약간 의문이네요. 뭐 그래도 디테일이나 가동성 면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은 아닐 것 같고요. 백팩인 포란테스와 클로우 부품 등 구성품도 나름대로 충실합니다. 무엇보다 설정 자체가 무척 재미있는 기체였기 때문에 시드 극장판을 즐겁게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구입하시고자 할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작중에서 이 즉오크가 뒤집어 쓰고 나왔던 오브의 서브 메카 캐벌리어 아이프리드는 옵션 제품으로 따로 발매되는데요. 캐벌리어 아이프리드 본체에다가 옵션 무장인 35식 레일건 여러가지 건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조인트 파츠 그리고 액션 베이스 7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참고로 이 35식 레일건은 이미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겔구급 에나스에도 들어있는 무기인데요. 캐벌리어 아이프리드에는 이 물건을 마리덤이나 인저 이식 등에 걸어줄 수 있는 전용 조인트 파츠가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벌리어 아이프리드 본체 쪽은 독특한 외장이 잘 뽑혀 나온 것 같아 보이고 날개의 전개와 미사일 포드 해치 오픈 등 자체적인 기믹뿐 아니라 MS를 수납하는 기본적인 기믹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작품에서 나왔던 모빌 슈츠를 위에다가 태운 모습을 따로 재현할 수 있는 부품을 챙겨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라주 클로네이드를 활용한 은신 능력을 포함해 특이한 설정이 많이 붙어있는 재미있는 기체라서 이런 종류의 서브 메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제품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극 중에서 이 캐벌리어 아이프리드는 지고크 외에 스트라이크 루즈가 사용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 스트라이크 루즈는 엔트리 그레이드 제품으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엔트리 그레이드 스트라이크 루즈는 21년 건프라 라운드 박스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라이트 패키지 사양이라 단검 형태의 무기인 아머 슈나이더 외의 옵션은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제품에는 거기에다가 라이플과 실드를 추가해 기본적인 구성을 맞춰준 데 더해 카가리의 퍼스널 엠블렘을 스티커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기본 엔트리 그레이드 스트라이크에 비하면 100엔가량 비싸게 발매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리 뭐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캐벌리어 아이프리드를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이것도 하나쯤 구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시드 계열 신제품 중 마지막으로 소개할 물건은 옵션 세트로 발매되는 건배럴 스트라이커입니다. 건배럴은 시드에서 무우가 타고 나왔던 메비우스 제로의 파생기이자 시드 MSV의 설정이 있는 스트라이커 팩으로 원래는 스트라이크 건담용으로 개발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양산기인 대거에 결합해 사용되었다는 설정이 붙어있는데요. 그래서 2004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건프라 제품이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얼마 전 발매된 게임 건담브레이커 4 특전 건프라로 건배럴 스트라이크 건담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히 건배럴 스트라이커의 신규 금형이 떠졌고 여기 들어있던 일부 부품에다가 건배럴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추가 부품들을 합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건배럴 스트라이커입니다. 엔트리 스트라이크 건담을 포함해 여러가지 건프라와 조합할 수 있는 제품이라 CD 시리즈의 오랜 팬분들 중에서는 이 물건의 출시를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게 지금 말이 신규 조형이지 2004년판 대거에 들어있던 건배럴과 조형적으로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때 그거랑 비교하면 이게 값이 좀 많이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건프라는 마스터그레이드로 발매되는 철혈의 오펀스 등장기체 건담 비다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철혈은 잘 몰라가지고 얘 설정이 뭐 어떻고 그런 걸 말씀드리긴 어렵긴 한데요. 뭐 어쨌든 철혈 시리즈는 작품의 평가와는 별개로 디자인만큼은 전반적으로 호평이었음에도 마스터그레이드로 발매된 것은 발바토스 딱 하나라서 아쉬워하시는 팬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MG 발바토스 발매 이후 약 5년 만에 건담 비다르의 MG화가 발표된 것입니다. 일단 공식적인 제품 홍보 이미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마스터그레이드 발바토스에서 사용된 건담 프레임 부분의 개선점으로 어깨 관절이 더욱 입체적인 가동이 가능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하고요. 발의 앞뒤에 달린 헌터 엣지라는 날부치는 전개되는 기믹이 재현되었다고 하고 무릎 뒤쪽의 버니어는 다리를 구부리는 움직임의 대응에 가동한다고 하는데 가동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움직여준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면 언젠가 캠퍼에도 이걸 적용해줬으면 좋겠네요. 또 핸드건에는 슬라이드 부분이 앞뒤로 움직이는 블로우백 기믹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마스터그레이드 오리지널 기믹이라는 걸 보니까 원래 설정에는 없었던 기믹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탄창 분리가 가능한 110mm 라이플과 버스트 사벨이 들어있는데 이 칼날이 8개나 들어있습니다. 설정을 찾아보니 검신을 적에게 꽂아넣고 폭발시키는 무기라서 이렇게 교체용 칼날을 사이드 스커트에 수납해서 다닌다고 하고요. 여기에 수납했을 때 조인트 부분이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디테일한 조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무엇보다 마스터그레이드로는 내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철열 관련 건프라가 나온다는 것만으로 반가워하실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만 같은 시리즈였던 발바토스와 비교하면 가격이 무척이나 많이 올라가서 이게 이 정도로 비쌀 물건인가 싶은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자 건프라에서는 마지막 제품들입니다.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제품으로 캡틴 컨터 GF 그리고 건담 아스트레아 타입 B와 F가 각각 발매된다고 합니다. 이쪽이야말로 설정은 진짜 1도 모르는데 일단 이 친구는 뭐 더불어 컨터를 베이스로 디자인한 기체겠고 얘네 둘은 아스트레아 베이스일 텐데 아스트레아는 원본이 아직 SD 제품으로 나온 적이 없고 타입 B에 해당하는 블랙 아스트레아는 아직까지 건프라로 제품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SD를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매력을 가진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건프라 관련 제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기타 다른 제품 중에서는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의문의 품절 행진을 보여주며 의외의 인기를 보여준 팔라딘 암어와 같이 판타지 메카닉을 컨셉으로 암어를 바꿔끼며 가지고 놀 수 있는 13미닛 판타지 라인업의 성직자와 궁수를 컨셉으로 한 신규 제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체와 기본 암어가 들어있는 리벨 프리스트와 로잔 프리스트 각기에 대응하는 각각의 클래스업 암어 비숍 그리고 궁수 컨셉의 리벨 아처와 로잔 아처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 시리즈가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서 새로 나오는 제품들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미 나와있는 제품들까지 합치면 기사, 전사, 성직자, 궁수 이렇게 4가지 클래스 컨셉이 발매되는 것이라 얘네랑 건프라 부품들을 이용해서 나이트 건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근본 파티 4인방을 개조해보지 않겠냐는 반다이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한 무척이나 유혹적인 제품군이라서 얘네 내용도 한번 언급해보았습니다. 자 아직 24년은 몇 개월이 남았지만서도 벌써부터 내년에 나올 제품들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그래서 과연 나는 사이코 건담 마크2를 사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건프라 신제품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 형제님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었길 바라며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